미스코리아 제 꿈이요? 저는 100년 후 역사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어요 상담원 50번 미스 경북선 김태환 카넹이는 어깨를 당당히 대고 비서지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상담원 53번 미스 인천지 김영주 오른동안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처럼 미스코리아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의 사전단이라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그 꿈을 닮아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골플리존의 선발녀신 김태환 양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나연 양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미스코리아 남아있습니다 이 세 분 가운데 이 3분 가운데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